1.5% 2.5% 2.5% 조동목이에요 파비모기까지 파비모기 아 뭐야 쏘지마요 어제 무생리땅 쏘는거지 어제 잘했잖아 어제 방송 괜찮았나요 여러분들 파비모기 와 우리 프로선님께서 1029개 와 형님 누구야 기훈이가 풍력있어 열혈형님 아닌데요 왜이러세요 근데 진짜로 이제 뭐지 케이형 파비모기가 제가 진짜 기분좋아요 봉봄이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봄이니 봉봄이 아 봉봄이 고추어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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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뿌얘 아니 왜 만지지 제 방송인데 오늘 여러분들 케이형이 파비받은 기념으로 저희 둘이 조던 신발 사준대요 봉신이형도 사줘요? 저는 조던 목이에요 저는 시청자만 올려주고 저는 조던 받을거에요 아니 근데 지금 왜 집이냐면 케이형이 이틀 동안 잠 못자가지고 좀 잤어요 그니까 제가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잤어요 파비 손실 종말 기다렸거든요 계속 공지있어 전투로 F1 목이잖아 지금 아니 근데 그 뭐야 아 우리 또 케이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 뭐야 그거 알아 파비 나는 아는데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 잠 안와 진짜 진짜 잠 아예 안와 발표되면은 진짜 기분좋고 그니까 저 이틀 이틀 동안 잠을 또 거의 안자고 오늘 아침에 또 개학하러 갔다 왔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파비에 대한 사인하고 그러고나서 또 집에와서 계속 공지상 기다리고 그랬었죠 이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뭔가 했어요 존나 너무 이렇게 감경적이라 하면서 어제 방송도 잘 됐고 이제 파비니까 다 니대 덕분이지 그건 맞아 다른 고마운 분들도 많은데 그건 뭐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응이랑 봉준이 덕분에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와 오늘 또 추드라니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남한테 얘 때리가 맞을까봐 그러잖아 얘 때리가 맞을까봐 잊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마 조금만 왜 이렇게 때리냐 왜왜왜 야 근데 너 끼 패닉이 많다 많죠 응 조금만 형님 따라잡으려고요 뭘 형님 팬덤이요 와 2018 2017년이냐 지금 2017년 중에서 제일 어이없던 말이다 아니 저희 며칠 전에 동순이 이야기랑 전화했는데 아니 무슨 공지상상상에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발 쉰다 하면서 간다 하는거에요 아니 형님 쉬지마세요 그렇게 하면 형님 저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시발 내가 1년 쉬어서 너무 빠르다 아니야 이씨 알아던데 아니 근데 그거 왜 웃긴거야 그게 팩트야 그거 아니 진짠데 아니 팩트라서 웃긴다고 내가 팩트라고 팩트라고 솔직히 솔직히 그건 맞다 형도 한 1년 쉬면 형 파투랑 같이 먹방해야돼 누구? 파투 파투님 데뷔 받았는데 어 뭐냐 근데 오늘? 아니 근데 파투랑 쌍둥이싱 아니 아니 아 팩트 개극혀 아니 뭐 무신인데 왜? 아니 이거도 사는데 나도 사주세요 와 이런게 좋아? 오 존나 멋있는다 시발 형들 찐다가 뭘 안와요 그냥 시발 콩플러스 개 티셔츠 너 잘 입으세요 개 티셔츠 이거 혹시 확찬받았어 아 진짜? 오 대박 나랑 이름 안해줘? 쇼핑몰로 쇼핑몰로 저도 이거 좀 해주세요 저 그리고 대박 뭐야 좋은데이에서 스포 났어요 우와 우와 진짜 너무? 대기업에서 최초로 최초로 대기업에서 스포 났어요 아 케이스를 좀 비벼주면 안돼요? 아 개소리야 안그렇게 했거든 네 대부분들 참 소주로 제가 스포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 뭔데요? 동키 치킨에서 스포 났어요 본사에서 몰라 동키치킨을 모른다고? 저는 두퍼데? 동키치킨을 모른다고? 와 우리 혼뽕은이 천천히! 아 감사합니다. 뭐야? 와 KF를 봐야 하니까 내방에 붙어진다. 아 근데 진짜 두껍겠다. 왜요? 내가 파면하는데 이 새끼가 벨풍 맞고 있으면 죽통날리고 싶다. 아니 쟤 페이지인데 사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기운이 어제 못생겼어. 뭘 죽통가주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동키가 내존더라고? 아 그래 동키를 몰라? 동키치킨 존나 맛있어. 그니까 부산에서 유명한 거 봐. 그니까 서울에 땅땅치킨. 집어봐 그런 건가? 아 동키치킨 부산에만 있나? 아 그런 건가? 서울에 땅땅치킨 없다니까. 그래? 아니 그거 뭐야. 좋은데이. 와 근데 진짜 니. 니 진짜 개X같이 생겼네. 아 진짜 존나 무서워요. 공포영화 같다니까. 아니 유능에 실핏줄 다 터져가지고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누가 처음 알았어요? 아 몰라. 아니 공포영화 같다. 이런 소음은 뭐지.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이거 사진 올리자마자 형은 바로 댓글을 달아놔. 그 사진 형이 찍어가지고. 왠지 우리가 때렸다. 아 근데 이거 선글라스 껴야겠다 맞지? 오늘 안 때렸습니다. 진짜 젖같이 생겼다. 아 이거 안되겠다. 보기 너무 흉하다 맞지? 아니 오늘 쇼핑하러 가니까. 어 뭐야 존나 잘 보이네? 어 이거 좀 써야겠다. 이거 좀 쓸게요 여러분들. 아니 시청자분들이 너무 보기 흉하하잖아 맞지? 흉물이잖아 흉물. 어? 와 뭐야. 와 멋있네. 제 팬생님들도 저한테 안 사주셔도. 나 K형이 많이 사주셔도. 아 아니야 아니야. K형이 많이 사주셔도. 아 왜. 아니 코 봤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안 봤어. 코 봤지? 안 봤어. 코 딱지 왜 이렇게 커요? 예? 공장 있어요? 아 하지마. 이런 것도 연도 되잖아. 에이. 에이. 하지마.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존나 잘 맞네. 아니 근데 형님들. 조던 실말이 얼마 정도에요? 형님들. 아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어제는 컨텐츠 방송했으면. 오늘은 좀 K3끼리 그냥 놀면서. 저 거기 좀 데려다주세요. 어디? 뭐 63빌딩이나 한. 뭐야 씨발. 왜요? 천연티가 왜 여기 있어?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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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션에 비션에 흐르는 흐르는 비의 성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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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ironic. 에이. 에이. 페인에게 자르기 바 R、 에이. 악. fäh이. 에이. 까 단 впguy. 가르쳐.. 그.. 데려다주세요 아 내가 서울 산지 5년인데 6,3필드에 한 번 안 가봤는데 너희랑 왜 가는데 6,3필드에 몇 주 한 자리 먹으면 5만원인가 그랬던다 카던데? 왜 소린데? 아니 나는 진짜 서울.. 나도 오래 살았잖아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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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게몬 숙소 때 100명인줄 알았잖아 오래 살았잖아 아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로 나 한 번 가보고 싶어 한강에서 그거 해보고 싶어 뭐요? 라면 야 그럼 우리 유가자 내가 진짜 기왕학킹 생각났는데 응 우리 조던산 방송하고 아디님 나랑 지효님한테 공주인을 버리자 카메라가 함께 2대1 데이트! 2대1 데이트! 아.. 나 지효님이랑 아디님 누군지 몰라 처음 봐 아 그럼 뭐 알았지? 자기치네? 저 치러줘 와.. 새끼는 안 친한 새끼가 없네 너는..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누구? 와 거기까진 종목이 안됐나보네 근데 슬슬 비비려구요 와.. 야.. 형이 또 세트랑 베스트 프렌드다 아니.. 아니 얘는.. 아니 얘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얜 진짜로 뭐요? 아프리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해야되는데요? 그건 뭐 해야되는데요? 아니 그냥 동호회 이런 데를 가가지고 종목을 해야지 이 새끼가 아프리카 이제 하니까 종목을 존나 해요 진짜로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고로 때우는 거예요 뭐.. 만약에 섭외를 하려면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팬덤 있잖아요 응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게스트가 오면 그분들한테 계속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쥐뿔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한 역으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아니.. 아 뭐 씨발 꼽으면 맞다 가면 뜨던가요 아 미안 그건 네 아니 근데 너는 말이 안 되는 게 다 친하잖아 저는 다 친하고 싶어해요 원래 씨..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이런걸로 있더라고요 근데 인기 많은 사람이랑만 친하잖아 이런걸로 있는데 아 저는 이제 인기 상관없이 다 친합니다 진짜로 네 아.. 너 막말로 너 막말로 진짜 저기 누구냐 어.. 누구야 잠시만 뭐요? 정윤종 어? 최호선 친해? 안 친한 그 사람은 누군데요? 봐봐 봐봐 이 새끼가 인성이 글라 쳐먹었어요 여러분들 왜 인성이.. 누군지 모르는데 왜 인성이 글라 쳐먹었어요 봐봐 얘는 잘된 사람들이야 정답! 정답! 뭐? 봉준이 아들 어 그치 이 정도는 돼야지 아프리카에서 존먹질 하려면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어? 뭐지? 뭐지? 하이 뭐지? 응 누나 어디가 사모 되었을까? 난다고 오이지 난다고 그래서 응 어딘데 아 어때요? 아 갈게 형이 지금 조목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갈게 미안해 아 뭐라고? 조목하고 있어 아 좀 일축하고 있었어 아 하지마 알겠어 아 아 아 아 이분도 좀 약간 네 아 씨 왜요? 완전 여캠은 아니시네 완전 여캠은 아니시지 근데 형님 여염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boa 혼 люди 하하하하 하하하하 resign 개소리하고 있어 하sch 동주도 여행인게 확실하네 여기 ?, 나 가자고 혀 , 아 진짜 나 가자고로 150pelled 너 아 Groß 나 기분 좋아 와 근데 매달 2개나 있네 내꺼 한번 들어가줘 아 지랄지마 너 2개보다 더 많잖아 아 한번 들어가줘 나도 나도 한번 들어가줘 이씨 그거 있잖아 그 아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X같이 생겼냐?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이거를 위치를 바꿔요 아 내가 내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 아 씨 봉준이꺼 와 존나 많네 플러스 해야지 플러스 해야지 아이씨 오 프로게임 야 프로게임은 니가 일부러 숨겨온거지 아니 운영자분이 숨겨주셨어 왜? 쪽팔린다고 운영자분이 숨겨주셨어 근데 이거 설정할 수 있잖아 아니야 내가 설정한거 아니야 운영자분이 아니야 근데 이거 설정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아 그래? 어 프로게임은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형님은 속에 영역하기 좀 어렵긴하지 형님 제꺼도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기윤이 차례입니다 아 씨 다음은 기윤이 차례입니다 아니 난 제일 이해가 안되는거 뭐 제가 2016년 대상 저거 패치 있는거 왜요? 저거 다 종목으로 다 한거 아니야? 저거 뭐 종목으로 다요? 어? 마이씨발 피 따는 피 흘리는걸 그러다 아니 진짜 얘는 여러분들 근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게 얘는 240시간 할 때도 전국 투어를 돌면서 종목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 선생님이 저 따라한다면서요 어 그래서 좀 따라한다면서요 개꿀 빨더라고 진짜 뭘 개꿀 빨라고 힘들어 뒤집뻔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240시간 나처럼 존나 빡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되는데 얘는 막 어 형님 존나 빡세게 했다고요? 아 난 잡아야겠어 난 빡세게 했어 진짜로 뭐였는데요? 게임하고 찾았잖아요 아 난 공통룰까지 만들었잖아 넌 8시간 자는거 근데 형님 국제룰 개X같애요 진짜 그래 존나 힘들어요 진짜 국제룰 어? 뭐하는 시발 국제룰이야 하면서 해가지고 아니 근데 니가 이번에 240시간 하는거 보고 나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 5일정도 서울 와가지고 존모 가려고 진짜 침대 줍쇼 침대 줍쇼 난 좀 바꿨어 침대 줍쇼 해가지고 하루 이제 어 어 거기서 자고 저희 집도 오세요 아냐 너 집은 안가려고 누구 누구 집 가는데 어 일단 너 집이랑 응 그리고 저기 어 철구 형 집 되면은 스튜디오에서 좀 자고 일단 너 집이랑 미치라 철구 형 집 아니면은 저기 또 누구야 우와 뭐야 왜? 빚이 윤지님께서 우와 뭐야 몇 개 몇 개에요? 771개 와 윤지 누나 열무 누나 열무가 뭐야 열무 누나에요 오케이 아 아 뭐야 세탁하셨어요? 또? 아니 뭐 여기가 세탁소에요? 예? 아니 왜 또 닉네임을 세탁하셨어요 아 몰라 맺네 아 열맨이 어서오세요 예 아 왜 세탁을 하셨지? 뭐 세탁을 해요? 아니 닉네임 세탁하신거잖아 그 맞지 어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닉네임 세탁했잖아 나? 원래 킹봉준이었잖아 뭐 죄소리야 나 빠진 봉준인데 왜요? 아 나도 세탁했지 사라이 김 기훈에서 킹 기훈으로 빠진 봉준에서 이제 고문간 김봉준 아 나도 세탁 많이 했죠 여러분들 네 폐기의 김봉준 폐기 어 초생이에요?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가자 지원이 기다리시 지원이 몇 살이셔? 나 이기면 안된다고 서 나 이기면 안된다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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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가자 야 근데 왜 너희 밥을 처먹고 안 치워 항상? 형님이 치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짜? 어우 씨 어우 씨 인정 진짜 형님 왜 까는 것도 아니고 치우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까는 거 제가 했잖아요 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니가 하니까 개씨 인정 어 어 아우 네 가자 아 진짜 진짜? 야 근데 엣지 누나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네? 그러면? 입만 흘먹어 가라는 거라고 하던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엣지 누나는 진짜 몰랐어 아 진짜? 엣지 누나는 진짜 몰랐는데 어 자기 시청자랑 이 만개를 많이 믿고 이렇게 보내고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중간에 욕을 존나 처먹었지 아 그래 크으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K형은 진짜 밥이 발만 해요 아 그런 소리 해줘 하려 진짜로 아니 왜냐면 벌어주는 돈이 진짜 얼만데 진짜로 아프리카에 어 근데 K형 밥이 발만 돼 이제 깜짝이는 모르겠네요 진짜로 형 벌어주는 돈이 얼만데 진짜로 어 거의 진짜 농담 안 하고 10%라고 해도 가은 아닐 거야 저 100명이에요 야 그러시거나 무슨 다 오는 게 저 50명 아 진짜로 어 아 그것도 능력이지 형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오늘 뭐요? 오늘 이제 저기 그 뭐야 그 본사 갔는데 원재님이랑 이제 만났어 응 둘이서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었다 너 많이 받더라 응 아 난 많이 받아봤자 한 7만개 이상 이 생각했다 야 너 어제 30만개 받던데 뭔 소리야 너 더 많이 받았잖아 36만개 받았잖아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원재가 와 둘이서 대화하는데 30만개 얘기가 나와 30만개 아니 여러분들 한 달 말고요 하루요 하루 30만개 말고요 진짜 한 달 채에요 하루요 하루 하루 어 하루 하루 얘기를 한다니까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진짜 신세계를 맛보고 왔다 형님 발표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 알어 나 이제 곧 죽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진짜 이제 아 진짜 성할 때가 없어요 야 진짜 네 봉준이 죽으면 봉준이랑 혼나는 관계 얘기해 봐 혼나는 거예요? 응 없어요 사실 진짜 봉준이 형 아무것도 없는데 아 봉준이 컴퓨터 응 와 나 이제 곧 죽어 난 봉준이 시청자? 흡수 안돼요 흡수 안돼요 아 엇 엇 옋 진짜 존다 진짜 존다 아니 제가 자고 일어나는데 뭔가 특하게 물렸나봐요 눈 주위가 눈 주위가 일어나서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눈이 겁나 아프다는 거예요 눈 빠질 것 같다고 진짜 써놓으면 너 씹어 젖은 상태야겠네 가자 빨리 지호님 기다립니다 지호님 어디 사시는데 지호님 관심이나 보네요 와 우리 와쿠 문대봉준 형님 배꾸기 감사합니다 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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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배꾸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지호님 기다리신다 기울이 타고 갈거죠? 어 나 카드 안두고 가도 되지? 저 지갑 안두고 가도 되나요? 어 어 이 지랄 뒤에서 찍을게요 어 근데 내가 진짜 나는 이제 부산에 있으면 난 항상 이제 지갑을 두고 나는데 와 K형이랑 있으면 지갑을 안두고 다녀서 너무 좋아 아니 K형이 자기가 지갑인 줄 아는게 더 웃겨 인정? 그거 인정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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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다 먹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우리 둘이는 계산할게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슥 나가서 바깥에 담배 하나 피고 형 이제 고기값 30만원 남았어 에? 30만원 남았다고요? 그거 근데 많이 처먹긴 했어 아 근데 그 뭐야 재욱이 뭐 있었어? 흔행했응 아 그리고 오늘 오리 팝이 보케해 팝이 핸드폰 선물하나 사주십시오 어? 선물 사줍시다 어 그래 뭐 혜연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야 근데 신전이 서클라스는 뭐야?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좀 흉분스럽지 않아? 아니야? 아니 그냥 원래 못생긴 것 같아 좀비 같아요 진짜 좀비.. 아니.. 몽분이죠? 아니 좀 너무 흉분스럽지 않아? 그럼 안경 끼우고 갈까? 밤인.. 어 안경 끼우고 가는데 네가 방금 끼우고 가는데 어 야 이거 봐봐 야 안경 끼워 안경 어 이거 뭐냐 이거? 나 진짜 죽는 거 아니냐 진짜로? 어떡하냐 이거? 야 니 진짜 죽은 우리 관장은 우리가 들게 아 진짜 봉준이 형 K3 아래서 큰일 같다 했네 맨날 진짜 신잖아요 응 티셔츠랑 응 진짜 좀 봐 볼게요 어제 소개팅 방송하는데 이 신발 신고 오는 거 보고 우리가 졸나 불쌍해 봤어 하하하하하하 진짜 아 봉준이 꿈에 왔자 K3구나 난 너무 좋아 형이 선글라스 끼라는데요? 난 대놓고 어 뭐라고? 선글라스 끼라는데? 아니 근데 괜히 쓰고 온다 아냐아냐 아 근데 아 너무 머리 족깍하냐 이거? 시신 너무 맞아요 땀 흘려가지고 벌써 터졌네 아 어떡하냐 하하하하하하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세이카가 많이 보면서 돌려봐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어 잘 보이죠 그러면 진짜 좀비 같아요 형님 대드캠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위로 쳐다봐봐 아 진짜 무서워 반정 아 아 내가 랩을 하는 이유 가자 자 봉준이는 귀 안 보이는데 귀가 졸나 뒤로 붙여 말려 있네 야 네? 이거 타면은 그거 뭐야 랩 걸린다 계단 타고 막 이게 21층인데 어 그 정도 열정 없나? 어? 없어요 저는 3층도 왜 랩을 타요 아이 끊기잖아 시청자분들 끊기잖아 아니 근데 이거 계단을 갖고 끊겨요 진짜 그거 설정해 응? 아까 설정해 해놨어요 응 아 근데 여러분 선글라스를 키우면은 눈이 너무 간지러워서 좀 이해적 부탁 좀 줄게요 오케이 어 좋아 Cause 이전까지 해야 되고요 추구